우리 식구들 작은아버지 제사 때마다 유난 떠는 거 난 납득도 이해도 안 돼. 황섭아 왜 같이 안 왔어? 바빠요. 박사이기 때문에 정신없어. 수인이요. 뭔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? 그 친구도 사기당한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내. 엄마! 작은아빠 생각나서 그 주셨을 거야. 특별한 날이잖아. 내일 아침 당장 할아버지 무슨 낯으로 뵈려고. 주무시는 것 같은데. 아버님 일어나셨어요? 단단히 화나셨나 봐. 장혜 너는 과반이나셨대? 내가 죽인 거야. 세월도 흘러갈 만큼 흘러갔고 마치수도 저렇게 다 컸잖아. 무슨 소리로 하고 싶은 거야?